바타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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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타 바타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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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찾아온 이 남자 이제는 익숙해진 간식러 씨와 함께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헤어디젤너한테 시제품을 받아왔다며 물건도 건네줍니다 아무리 찾아와도 의미없다며 돌아가라는 그녀 돌아가라는 그녀가 손에 쥔 것은 가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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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을 자르며 더 이상 오지 말라며 의부짖으며 만약 다가오면 더 자른다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씩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소중한 존재들 그리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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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내버려달라고 의부짖는 그녀와 돌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프리서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머리카락처럼 점점 사라져가는 마음 당신은 내가 날 Head 통신으로 당신이 내가 날 HELP에 날려야 될지 당신이 내가 날려야 될지 내가 날려야 될지 당신이 내게 날려야 될지 왜이래? 그녀의 손을 잡으며 푸드서는 말합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 붙잡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러니 제발 붙잡아달라고 지금을 소중한 것을 행복해질 수 있게 루카의 힘이 되어주겠다며 다친 그녀의 마음을 힘껏 두드립니다. 다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루카의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길지만 짧고 힘들고 아팠지만 마지막에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루카의 속마음을 더욱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한테 오지 말라 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호의를 왜 계속 거절했는지를 말이죠. 특히 지금까지 지켜준 매니저나 그녀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 노력한 푸드서에게 더더욱 못되게 되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루카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아프고 힘든 상황을 두 눈으로 마주하면서도 아이돌이 되었고 그 결과 등을 맡기고 같이 힘낼 수 있는 소중한 동료가 생겼지만 엄마가 빼앗겼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하나 빼앗기는데 미코토가 자신 곁을 떠나고 다른 소속사에서 다른 아이랑 같이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텅빅이 되었고 텅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았나 했지만 그 사람마저 착각을 하면서 빼앗겼다 생각하게 되니 더 이상 빼앗기기 싫어서 자기 방어 본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들의 12월과 세븐스에서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평소 쿨친처럼 굴며 어리광을 부리고 마음대로 하지만 미코토가 옆에 있을 때나 잠시나마 히오리가 옆에 있었을 때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매니저한테도 살갑게 굴면서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지만 미코토가 다시 떠나고 히오리도 빼앗겼다 생각하게 되니 자기 방어 본능으로 자신한테서 더 이상 뺏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위 사람을 밀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루카는 속으로 자신이 기댈 곳이나 자신을 받아줄 그 어떤 존재를 찾고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미코토를 읽고 나서 히오리에게 잠시나마 보인 호의나 즐거운 표정 미코토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보여준 미소 사실 루카는 자신을 받아주고 포옹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말이죠. 그런 마음을 품은 와중 두 번이나 자신한테서 빼앗아간 인물이 계속 다가오니 극단적인 면까지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너무 흥분해서 쓰러지게 되었지만 마지막 푸르소가 해준 말과 함께 그의 호의를 받으며 조금은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단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사이를 이어가고 더 나아가 미코토랑 히오리가 있는 이 사무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나갈지 이드는 윙그에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